사진들을 이렇게 멋지게 찍어주고 계시죠. 포즈를 준비해 주신 포즈들이 많이 있죠? 네, 가운데부터 렌즈가 카메라 지금 이렇게 빵빵 터지는 렌즈가 팬들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고 멋진 표정 부탁드릴게요. 가운데부터 렌즈를 하나하나 다 직접 눈으로 바라봐주세요. 자, 하나, 둘, 셋. 이제 좌측에 있는 팬들을 향해서 기존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으로 돌아온 우리 은기분의 모습을 팬들이 다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죠. 네, 준비된 멋진 포즈들 주의해 주십시오. 하나, 둘, 셋. 자, 이제 우측으로, 우측에 계신 기자분들과 바라보고 있을 팬들한테 그렇죠. 우측에 있는 팬들한테 하트 한 번, 손한테 계속 나뉘어 주시고요. 보시면 저 위쪽에 이제 또 영상으로 봐주실 팬들이 있죠? 네. 주간부터 한 번 봐주실게요, 연기 씨. 네, 좋습니다. 지금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혹시 됐을까요? 우리 멋진 모습을 마무리하고 처음부터 보고 보고자 하셨던 뮤비 진행하고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뿡間 네삼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